저는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미사일 사령관을 할 때요. 미사일 사령관과 우주가 뭔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우주시대를 여는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은 두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 있어요. 순항미사일은 냉기엔진을 가지고 무인으로 날아가서 정확히 폭격하는 거죠. 탄도미사일은 탄도곡선을 그려서 가는 것들이 탄도미사일인데 미사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대다수 탄도미사일이 미사일로 기억이 될 겁니다. 북한에서 ICBM 사격했다 이런 건 다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가 궁금하시잖아요. 미사일은 대량 살상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미사일 그 자체로만은 위력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거기에 대량 살상무기를 장착하기 때문에 특히 핵을 개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은 왜 우주와 관계가 되느냐. 미사일은 멀리 날아가죠. 여기서 쏘면 ICBM 같은 경우는 우주공간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공간까지 가서 사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사일 앞에 탄도를 장착하면 무기가 되는 거고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은 우주를 여는 무기체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미사일 사령부를 가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무기체계로 알고 있더라고요. 군에서도 생각하고 밖에서 생각해서 기전부터 바꿨어요. 우주시대를 앞당기자 해서 여러 관련 기관을 모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주항공방위산업 TF를 구성을 해서 우주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을 왜 하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 삶의 풍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주하면 아주 먼 세상의 얘기지 것 같지만 우리 우주의 영향을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갈 수 없는 지역을 보기도 하고 통신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공간과 모든 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의 삶의 풍요를 가져오고 있죠.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 사막이나 남극이나 북극 지역 그 상태도 우주공간에서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우주의 기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점점 지구에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제2의 지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불과 3년 전에 세계 전 인구가 마스크를 쓰고 산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지구온난화 현상, 인류가 살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별을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수억 년까지 지구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구는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태양계 밖으로 과학 인공위성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상에 과연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지구에 모래수의 7배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많은 별 중에 지구와 유사한 별을 찾기만 한다면 대박이겠죠. 500년 전만 해도 해양을 재패하던 나라가 세계를 재패를 했던 거죠. 태인, 프로토칼이 그랬고 미래에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모든 것이 우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쉬워요. 우주 발사체가 있어야 되고 인공위성이 있고 탐사선이 있고 우주정거장이 있습니다. 우주로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주까지 못 돌리느냐?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얼마의 속도로 던지면 떨어지지 않고 중력을 극복하고 계속 돌 것인가? 몇 킬로 정도로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계속 돌까요? 3,000km? 와 엄청난데요. 600km요? 와 역시 여기 통이 너무 거네요. 7.8km 비슷했어요. 7.9km는 대단한 겁니다. 통할 수 오면 1초에 1km도 못 가요. 엄청난 압으로 쏴야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 기술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주정거장.